2주 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정리한 것은 여러분들과 무슨 법칙 정리했어요 병렬처리에 그 뭐예요 아버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알려주세요 혼자 막 떠올다 보니까 2주 전에 몇 페이지까지 정리를 했냐면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북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하고 또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참 당황스럽네 어디까지 했어요 알려주세요 암달의 법칙 아 참 정말 암담하다 암달의 법칙에 대해서 완벽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도 암달의 법칙을 정리해서 그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암달의 법칙 문제가 앞으로 나오는 데는 절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암달의 법칙 정리가 안전이 안 되신 분들은 우리 유상통 홈페이지로 오셔서 로그인하시고 내 강의실 들어오시면 유상통 라이브 특강 메뉴 있으니까 거기로 가보시면 1강 2강 2번 라이브 특강 진행된 거 업데이트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몇 페이지까지 했냐면 어디까지 했어요 명령어까지 했죠 17페이지까지 우리 핸드북 기출문제 핸드북 17페이지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섹션 12 주소 지정 방식 18페이지부터 이번 시간 라이브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다시 암달의 저주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팅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물론 정규 이론 강의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프리하게 저도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조금은 이제 덜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를 수강하시되 자 여기서 이제 채팅만 또 저는 여기서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끼리 여기서 수다 떨고 있으면 안 돼요 집중해서 강의 들으시면서 우리 공부하자고 진행되는 거니까 열심히 더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소 지정 방식하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인터럽트 또 여러분들 컴퓨터 일반 통틀어서 또 가장 질문 많이 하고 의외로 이해를 잘 못하신 챕터가 또 인터럽트 챕터예요 그래서 인터럽트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정리를 해볼 테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집중하시고 몇 분이나 지금 들어오셨어요? 제 거는 몇 분 들어왔는지 안 나오죠? 아 400분 정도 시청을 하고 계시네요 자 400분 모두 반갑고요 자 지금부터 주소 지정 방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령어에 이제 오퍼랜드가 붙잖아요 실제 명령 어찌어찌 하라 더해라 빼라 곱해라 나눠라 뭐 이동해라 이런 OP 코드 오퍼레이션 코드라고도 하고 명령 코드라고도 하고 자 이런 OP 코드와 오퍼랜드로 구성된다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아무것도 외울 거 아닌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당연히 컴퓨터는 미국에서 발전됐기 때문에 미국 영어의 어순을 따르다 보니까 동사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해라 빼라 곱해라 나눠라 동사가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OP 코드가 앞으로 나갔고 명령 코드가 앞으로 나갔고 어디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목적어가 뒤로 빠졌다고 했죠 그래서 OP 코드와 오퍼랜드 영어 어순 그대로 구성이 됐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오퍼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실제 데이터를 찾아올 거냐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는 항상 컴퓨터 주기역 장치 램에 있단 말이에요 그 램으로 가서 어떻게 데이터를 찾아올 거냐 자 이러한 이제 방식에 따라서 뭐 1주소 2주소 3주소 0주소 이거는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나오지만 최근 10년 동안 컴퓨터 일반에서는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나 헛공부했나?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문제에 가끔 그런 용어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0주소 주소 오퍼랜드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택 같은 경우가 0주소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푸시, 팝 그러면 그냥 어디에다 저장해라 주소 지정 안 해줘도 되잖아요 지정 안 해줘도 어차피 스택 메모리 같은 경우에 타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명령 안에다가 굳이 오퍼랜드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0주소 하면 스택이 딱 떠올라야죠 1주소 하면 뭐가 떠올라요? 누상기가 떠올라야죠 누상기 왜냐하면 add라고 하는 더하기 명령은 두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2 더하기 3, 4 더하기 5 그렇잖아요 그죠? 두 개의 데이터값이 필요한데 1주소라고 하면 주소값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만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를 가져와서 어떻게 덧셈을 하느냐? 기존에 누상기가 저장하고 있던 데이터와 연산을 해서 저장을 한다 그래서 1주소 지정 방식 하면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누상기가 떠올라야 되죠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2주소, 3주소 주소값 오퍼랜드 두 개 있으면 2주소 가장 많이 쓰죠 3주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다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명령어가 너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것들은 출제된 적 없기 때문에 우리 이 기출문제집 보면 유형별로 한 문제도 빼지 않고 제가 다 넣어놨기 때문에 다 보시면은 어떤 쪽이 출제가 되고 무엇이 핵심 포인트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어요 요 요약 핸드북은 기출 특강을 모두 다 들으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복습하실 때 이 핸드북을 이용해서 복습을 해보시면 유형별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딱 보시면 2주소, 2주소, 3주소 관련된 문제는 단 한 번도 10년 동안 출제된 적이 없다 지금 이 요약 핸드북 안에는 2005년도 부터입니까? 7년도 부터입니까? 한 문제도 빼지 않고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거의 10년 동안의 문제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따라서 10년 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거의 출제될 확률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0주소, 1주소, 2주소, 3주소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거는 그러면 어떻게 메모리를 접근해서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는 주기역장치 랩 메모리에 있는데 어떻게 가져올 거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었어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직접 주소 지정 방식 물론 그 이전에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도 있고 이미디어트 어드레싱이라고 해서 즉시 주소 지정 방식도 있고 크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죠? 그렇죠? 직접 주소 지정 방식, 간접 주소 지정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연산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를 찾아오는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나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이나 이러한 변이 주소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이 주소 방식 뭔가 오퍼랜드 값이 변이 값이 되는 거예요 메모리 어떠한 시작 주소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느냐 얼마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변이 값이다라고 해서 변이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죠 바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하고 더하는 상대 주소 지정 방식 저만 지금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같이 지금 여러분들 끄덕끄덕 하면서 아, 그렇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상대 주소 지정 방식 시험 문제 나오죠? 상대 주소 지정 방식 하면 무조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과 오퍼랜드 값을 더해서 유효 주소 값을 계산한다 자, 그러나 변이 주소 지정 방식은 상대 주소 지정만 있는 건 아니죠? 인덱스 레지스터의 어떠한 값과 오퍼랜드 값을 더해서 똑같이 더해서 어떠한 유효 주소를 결정하는 주로 이제 어떠한 배열의 위치 값 지정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러한 연산에 의해서 유효 주소 값을 계산하는 그러한 변이 주소 지정 방식도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핸드북 19페이지에 2011년도 국회사무처 문제예요 자, 다른 쉬운 문제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설명드린다는 거는 괜히 시간 낭비인 거니까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시는 문제 어려워 하시는 문제 자,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국회사무처 문제가 좀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런데 자세히 또 분석해보면 문제만 괜히 배배 까놓은 거지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니죠 자, 문제에서 뭘 묻고 있냐면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래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일 때 동작의 개념을 옳게 표현한 것은 다시 말하면 간단한 명령이에요 로드 투 A씨 A씨가 뭐예요? A씨 요거 아니죠? A씨 자, A씨라고도 표시하고 A씨씨 라고도 표시합니다 누적한다는 뜻으로 누산기 레지스터를 이야기하죠 자,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라고 하고요 누산기 레지스터 뭐예요? 연산 입력 값이나 연산 결과 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누산기 레지스터다 라고 하면 요 놈은 특이하게 어디에 포함된 레지스터예요? 연산 장치입니까? 제어 장치입니까? 연산 장치에 포함된 레지스터죠 자, 연산에 사용할 입력 값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3 더하기 4라 그러면 3 더하기 4다 그러면 이 3이라는 값 이런 거 기억하는 게 바로 누산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주소 지정 명령은 3을 먼저 읽어오죠 3을 먼저 읽어와서 누산기에다 저장시켜놓고 그 다음에 add 4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주소 명령은 로드 로드 예를 들어서 뭐 백번지라고 해요 백번지에 가서 3을 읽어옵니다 백번지에 3이 저장돼있다라고 가정하면 3을 읽어와요 어디다 저장해요? 누산기에다 저장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add 뭐 예를 들어서 뭐 101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add 101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주소 하나 왔잖아요 1주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01번지로 가서 101번지에 4가 저장되어 있어요 걔를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기존에 가지고 온 누산기에 저장된 값과 더해서 결과값도 누산기로 저장되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누산기 레지스터를 뭐라 그래요? 연산 입력값과 연산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연산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레지스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이 명령은 간단한 명령이에요 로드2ac니까 누산기로 읽어오라는 명령입니다 lda 우리가 줄여서 로드2어쮬뮬레이터다라고 해서 lda 명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간접주소 지정 방식일 때 그러면 어떻게 동작이 일어나느냐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죠? 자, 한번 풀어보시고 다 아시겠지만 생각들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뭐 정답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1번부터 다시 한번 보면 adr은 주소를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adr 주소값이 누산기로 바로 간 됩니다 그러면 이 주소값이 연산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opcode와 operand가 있는데 operand에 있는 주소값이 실제 데이터가 되는 게 뭐예요?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immediate addressing이라고 하는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을 이야기하죠 주소값을 누산기로 보내라 이때 주소값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다? operand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명령어에서 opcode와 operand operand를 의미한다 자, 따라서 operand 값을 바로 누산기로 보내서 연산을 하니까 바로 명령 안에다가 실제 연산할 데이터를 저장하는 즉시 주소 지정 방식에 해당한다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주소값을 가지고 메모리로 찾아간다는 이야기죠 주소값으로 메모리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누산기로 바로 가지고 왔어요 됐나요? 그러면 바로 한 번만에 가지고 왔잖아요 자, 따라서 이 경우는 뭐예요? 직접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한 이야기죠 자,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이렇게 한 번 메모리 접근하는 겁니다 메모리로 주소값을 가지고 100번지를 갔더니 거기에 있던 값이 있어요 그걸 바로 누산기로 읽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서 그냥 바로 읽어왔으니까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말하는 거죠 요 말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모리를 두 번 접근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메모리를 두 번 접근했다 다시 말하면 주소값을 가지고 메모리를 찾아간 다음에 자,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주소값 예를 들어서 addback이라고 했는데 지금 load라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LDA 자, 읽어와라 백번지 값을 읽어오라 그랬는데 이 명령이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백번지라고 하는 걸로 백번지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주소값으로 메모리를 찾아갔어요 백번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번지에 300이란 값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300이라는 값을 보내죠 그럼 그 300이라는 값을 가지고 다시 300번지 찾아가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다시 300번지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를 한 번 찾아가서 그 결과로 또 한 번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메모리를 두 번 참조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실제 데이터가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요것을 누상기로 가져오라는 이야기니까 요게 바로 뭐예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의미한다 오케이? 자, 따라서 문제 정답은 어렵지 않게 3번이 되겠구나 하는 걸 찾아낼 수 있고 4번은 뭡니까? 주소값하고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하고 더해서 유효 주소값을 계산한다는 거니까 자, 요거는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죠 자, 요거는 IX가 뭐라고 했냐면 오, 이게 뭐야 했더니 아, IX는 인덱스 레지스터래요 자, 똑같이 계산을 해서 그런데 얘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과 더하고 얘는 인덱스 레지스터 값과 더하니까 요 경우는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이다라고 하죠 자, 따라서 4번과 5번과 같이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유효 주소 값을 계산할 때 우리는 변이 주소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끝났죠? 예, 됐어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국회사무초 문제예요 2017년도 국회사무초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몇 번인가요? CPU의 주소 지정 방식 중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이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고르라 했어요 그렇죠? 5번이죠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을 거예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쓰는 이유 강의에서 열심히 설명드렸잖아요 명령어의 길이는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16비트를 사용하는 컴퓨터고 16비트로 명령어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16비트 명령어는 OP 코드가 있고 오퍼랜드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OP 코드를 8비트를 사용하고 오퍼랜드를 8비트를 사용한다라 그러면 그러면 이 오퍼랜드로 표현할 수 있는 주소는 기껏해봐야 8비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0부터 250 몇 개예요? 255까지 다시 말하면 256개의 주소밖에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 큰 주소가 있어도 명령어 형식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소값이 8비트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1000개의 기업 공간을 갖는 메모리를 아무리 장착한다 하더라도 명령어로 표현을 해야 거기를 찾아갈 수가 있는데 명령어는 8비트로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커버야 25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뭘 사용한다고요? 간접 조소 지정 방지를 쓴다고요 여러분들이 C 언어 공부하신 분들 뭐 공부했어요? C 언어 그나마 할 만하다라고 하다가 포인터 들어가면서 머리 뽀개졌잖아요 결국 뭐예요? 포인터 지정하는 거예요 포인터 포인터를 지정해서 포인터가 뭐예요? 주소값을 저장하잖아요 주소값을 저장받아서 그래서 우리 C 언어 공부할 때 무슨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암퍼샌드 기호, 앤드 기호 붙이면 A라고 하는 변수에 주소값을 주는 거고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소값을 받아서 그 주소값으로 찾아가게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의 주소 공간이 기억 공간 하나가 16비트를 기억한단 말이죠 16비트를 기억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255보다 큰 주소를 여기다 표현할 수 없지만 여기다가 저장해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16비트면 그렇잖아요 16비트면 65,536개까지 되니까 65,535번지까지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55번지보다 더 큰 주소값이 있으면 여기에는 표현 못하지만 이 주격장치 메모리에 저장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래 놓고 걔를 찾아가게 만들어서 이 놈을 가지고 찾아가게 만들면 그러면 주소 공간을 확대할 수 있죠 그래서 간접 주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정가능한 주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거 확대랑 비슷한 목적을 갖는 메모리 활용이 뭐가 있어요? 가상 메모리 가상 메모리는 속도는 떨어지지만 주격장치 용량이 작으니까 보조격장치 하드디스크 용량을 사용해서 뭡니까? 그 넓은 기업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가상 메모리 아닙니까? 따라서 5번 정답이 되겠고요 음... 자, 그 다음 1번부터 보세요 메모리에 직접 접근 못하게 하여 말도 안 되죠 메모리에 직접 접근을 못하는데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무슨 보안을 강화? 말도 안 되죠 메모리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메모리 접근 속도 빠르게 하는 거 이런 거랑 그냥 비슷한 개념이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메모리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 말씀하세요 자, 서브 보셔야 됩니다 답변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메모리에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법 연간 메모리 뭐 연간 메모리 같은 것도 있겠고 캐시 메모리 캐시 근데 이걸 캐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캐시는 별도의 메모리를 두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메모리로 접근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캐시 메모리는 별도의 메모리를 두는 거지 주격장치 메모리 접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물론 주격장치 접근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빠른 캐시 메모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옮겨 놓고 가져가게 하는 거지만 정확한 정답 아직도 안 나오나요? 그렇죠 메모리 인터리빙이죠 메모리 인터리빙 기법이라고 하는 게 모듈 방식의 램을 만들어서 여러 개의 모듈로 나누고 그 여러 개의 모듈을 교차 접근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 읽어오고 기다렸다 다 끝나면 다음 거 읽고 이거보다는 얘 읽을 때 다음 주소 보내고 그 다음에 얘 보내고 이걸 교차적으로 막 접근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메모리로 접근해서 이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메모리 인터리빙 기법 아닙니까? 따라서 메모리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하면 연관된 기법이다라고 하면 메모리 인터리빙 기법이 관련이 있겠죠 제작 비용을 절감한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CPU 실행 속도 빠르게 한다 아니죠 지정 가능한 주소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로 간접 주소 지형 방식의 목적입니다 2017년도 국회 사무처 문제인데 제 강의 잘 들으셨다면 이 문제를 틀릴까요? 그렇죠? 정확히 개념 제가 얼마나 설명드려요 이 간접 주소 지형 방식이 왜 그런지 이후 본 강의 한번 다시 보시면 왜 간접 주소 지형 방식을 쓰느냐 이런 것도 아까 설명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정답은 5번이죠 자 계속해서 2017년도 정보처리 산업기사 문제인데 한번 여러분들 이거 풀어보세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이거? 이 문제 억기적인 문제입니다 정답 몇 번? 정답이 안 올라오네 정답 올려주세요 정답 2번 2번 그냥 한 분이 2번을 올리니까 전부 2번을 올리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집단지성이에요? 다 2번이네 이경희님 1번 좀 다른 의견도 나와야죠 좀 다양한 3번도 나오고 4번은 안 나오나 4번 이미 디어트는 안 나오네 3번 인덱스 어드레싱 1번 3번 자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분산되고 있어요 자 2번에서 점점 3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몇 번이에요 정답 인디렉터 어드레싱이죠 1번이나 3번이라고 하신 분들은 이 문제가 왜 억기적이라고 한 거냐면 출제자는 함정을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근데 이제 출제자가 함정을 만들다가 솔직히 말하면 좀 말도 안 되는 함정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키워드를 여기서 뭐라고 여기서 계산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 포인트를 두게 되면은 그럼 딱 보는 게 특히 이제 성격 급한 분들은 계산하여 메모리에 접근한다 그러면 그러면 계산을 해서 유효주소를 구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이 주소 지정 방식이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을 우리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상대 주소 지정 방식 오 1번 이거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보기를 보지도 않고 1번 찍으신 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아까 물론 2번이라고 해서 쭉 전부 2번을 하셨지만 따라 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따라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1번 찍으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계산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뭐랑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해라 근데 100이라고 했어요 오퍼랜드 값이 100이 나왔어요 그러면 100번지로 찾아가서 그 값하고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를 더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에 예를 들어 200이라는 값이 있었다면 이 오퍼랜드 값하고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더해서 유효주소는 300번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펙티브 어드레스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오퍼랜드 필드가 메모리 내의 주소를 참조에 따라 했단 말이에요 얘랑 더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얘랑 계산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오퍼랜드 값과 계산을 했다라 그러면 상대 주소 지정 방식 근데 또 모순에 빠지는 게 뭐냐면 어? 이상하다? 상대 주소 지정 방식뿐만 아니라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이 둘 다 변이 주소 지정 방식인데 다시 말하면 계산을 해서 얘는 프로그램 카운터랑 계산을 하고 얘는 인덱스 레지스터랑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랑 계산한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함정에 빠진 게 메모리 내의 주소를 참조하여 다시 말하면 여기 100번지라고 했다면 얘를 찾아왔단 얘기란 말이에요 얘하고 얘하고를 계산한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데 우린 그런 거 배운 적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세요? 요 놈하고 계산을 한다면 그러면 상대 주소나 인덱스 주소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 하냐면 메모리 내의 주소를 이미 또 주소라는 말이 나왔어요 얘가 주소라는 말이 나왔어요 따라서 간접 주소예요 얘를 가지고 유효주소를 계산한다 근데 이 계산이라는 말을 글쎄요 이거를 일부러 이 사람은 아마 출제자는 이게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문제인데 2017년도 문제인데 이 출제자는 요거를 일부러 함정으로 파서 상대 주소나 또는 인덱스 주소나 요거를 정답으로 함정으로 빠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요 말을 넣어놓은 건데 적절치 않게 말을 만들었죠 사실 왜냐면 여기서 그냥 이 값을 가지고 이 주소값으로 300번지 찾아가는 거지 어떠한 계산이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할 말은 없어요 유효주소를 계산하는 거다 가서 그 값을 가지고 오는 것도 유효주소를 계산하기 위한 가정이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질 급한 분들 딱 보고 어 계산 1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세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지만 요런 것들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그죠? 1번 찍었는데 쏘우셨죠 정승환님 예 그럴 수 있어요 이제 함정에 속지 않을게요 라고 이경민님 하셨는데 그래도 또 함정에 빠지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 풀어볼까요? 자 정보처 산업기사 2017년도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아니 처음 시작할 때 400분이 계셨는데 지금 268명 다 듣고 어디 가셨지? 그냥 인사만 하고 나가셨나? 수업이 재미가 없는 모양이네 그죠? 자 문제 정답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는 아마 저와 함께 풀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다 가정을 공부하셨다면 그렇죠? 상대 주소 지정을 사용하는 점프 명령어가 점프 명령어는 분개하라는 명령인데 750번지에 저장되어 있었대요 그러면 메모리 750번지로 가보니까 여기에 점프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점프 이거는 OP 코드고 점프 그럼 여기 오퍼랜드 값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함정은 뭐에 주의해야 될 거는 750번지로 가서 이 명령을 점프 이 명령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명령을 가지고 왔을 때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은 얘를 가지고 올 때는 750번지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 750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점프라고 하는 이 명령을 CPU로 가져오는 순간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은 얼마가 되어버려요? 751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여기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1식 증가한다는 조건을 줬으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는 PC는 PC 플러스 1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1은 우리 그 수학의 상수에 플러스 1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 C 언어 문제에서 이런 문제 나옵니다 우리 보통 프로그램 카운터는 1식 증가한다 다음에 다음 주소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공부를 하잖아요 PC는 PC 플러스 1 이때 플러스 1의 의미는 상수로서의 1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다음이라는 의미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에서 왜 갑자기 1식 증가한다 당연한 건데 왜 이런 걸 조건으로 주느냐 PC 값은 물론 1식 증가하는 걸로 우리는 공부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PC 값은 1 증가하는 거 아니라 우리 컴퓨터에서 얼마 증가해요 4 증가합니다 4 왜 그럴까요 우리 컴퓨터 메모리는 컴퓨터 주격장치 메인 메모리 램은 하나의 기업 공간을 셀이라고 해요 근데 이 셀이라고 하는 기업 공간이 얼마를 저장하냐면 1바이트를 저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C 언어 같은 경우에 정수값은 정수값은 얼마의 용량을 갖냐면 4바이트의 용량을 가져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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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바이트이기 때문에 4개를 묶어서 하나의 변수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얘가 100번지라면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까지 얘를 묶어서 첫 번째 시작 주소인 100번지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변수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여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얼마가 돼요 100 101 102 103 그럼 104가 된단 말이에요 다음 주소는 다음 명령은 104번지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원래 4 증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문제에서 조건을 줄 거니까 어렵게 나오면 주의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플러스 1은 다음 명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상수적 1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 또 어려우니까 100번지 101번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C 언어나 이런 데서 이러한 문제들 나왔을 때는 4가 증가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차원별 주소 행우선이냐 여루선이냐 공부할 때 그때 저 4값을 곱해 주잖아요 이해 되셨나요? 이것들 나중에 뒤에 공부하신 분들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니까 물론 우리 기출문제집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지만 뒤쪽에 나오는 이 내용까지도 다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요거죠 여기서 일식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750일이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식 증가한다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건을 아예 줘버린 거예요 따라서 750에서 이 750번지 명령을 가져오는 순간 751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로 들어오는 값이 56일 때와 마이너스 61일 때 이 문제는 간단히 너 더셈할 줄 아니? 뭐 이거 묻는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56을 더하면 되고 마이너스 61을 더해주면 되는데 750에다가 더해서 1번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쵸? 얼마? 751에다가 프로그램 카운트 어디 있어요? 그 점프 명령 상대 주소지역망이시라고 했으니까 프로그램 카운트 레지스터 값 751에다가 오퍼랜드 값이 56이다 그러면 여기다 56을 더하는 거고 75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62를 더해줘야 된다 따라서 751에 더한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함정에 빠지면 안 되고 정답은 3번이 됩니까? 오케이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또 그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하시라면 또 조용해요 자 뭐 쿠키쿠키잼님 이해되셨다라고 하니까 이동호님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꾸 하시다 보면 돼요 서련주님 어깨가 작아지세요 슬퍼들 하지 마세요 앞으로 또 계속 이런 것들을 또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핵심은 우리가 항상 패치 사이클에서 PC가 1이 증가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750번지 명령을 가져오는 순간 왜냐하면 지금 점프 명령어가 750번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750번지에 점프 명령을 가져오는 순간 프로그램 카운트 레지스터 값은 751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751에 56을 더해야 되고 750 얼마야? 751에 마이너스 61을 더해줘야 된다 그래야 유효주소 값이 결정되죠 상대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프로그램 카운트 레지스터 값이 751이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 값과 이렇게 더해서 유효주소를 구할 수 있으니까 3번에 807, 690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는지 또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문제예요 2012년도 풀어보세요 16진수 390번지의 내용이 390번지 챙겨야 되겠죠 그죠? 16진수 390번지가 아니네요 16진수 390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10진수라면 390이지만 16진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문제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냥 390을 할게요 390번지의 내용이 2011입니다 그러면 메모리에 390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16진수 390번지 여기에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 2010이라 그랬어요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게 뭐냐 애드라고 하는 게 OP 코드 아닙니까 실제 명령 오퍼레이션 코드 이게 뭐예요? 어? 1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 1은 간접 인디렉트라네? 이게 뭐야? 모드비트죠 모드비트 그죠? 모드비트는 무슨 주소 지정 방식이냐를 표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1은 간접이다라고 조건을 줬잖아요 아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란 뜻이구나 그러면 여기 나온 게 이게 오퍼랜드 아닙니까 자 16진수 390 390 390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어쨌든 390번지를 그럼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간접 주소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찾아와서 2010이 저장되어 있다고 했는데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유 주소죠 왜? 간접 주소니까 따라서 이 주소값을 가지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2010번지를 찾아가야 여기에 내가 연산에 사용한 오퍼랜드 값 다시 말하면 데이터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몇 점 무슨 약인지 자 다시 정리합니다 390번지의 내용이 2010 390번지에 이렇게 2010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메모리에 주격장치 메인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add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고 390번지란 오퍼랜드 값을 갖잖아요 얘를 가지고 390번지를 찾아왔을 때 요 놈이 유유 주소가 되는 거죠 요 놈을 가지고 2010을 찾아가야 실제 데이터가 있죠 그럼 뭐예요? 390과 2010을 더한다 말도 안 되고 2010번지의 내용과 무상계 값을 더한다 자 1주소니까 누상계 값과 더하는 건 맞는데 2010번지의 내용과 더해요? 2010번지 그렇네 아 요 놈과 더하는 거네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네 2010을 누상계 값과 더한다 이건 뭐예요? 2010을 만약에 누상계 값과 더한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인 거죠 2010을 요 놈 요 놈 여기 390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요 놈을 더했다는 거는 바로 얘를 가지고 와서 연산했다는 거니까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었습니까 따라서 문제의 영답은 2번 390번지의 내용과 누상계 값을 더한다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어렵지 않죠 이해 되셨죠 그죠? 요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지 않고 풀어내셨어야 되는데 잘 풀어내셨나요? 690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하셨는데 751에서 60 마이너스 61이라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분기되는 주소 값이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뒤쪽 주소를 표현할 때는 당연히 양수 값을 더해 줘야 되는 거죠 앞쪽 주소 값으로 분기가 일어날 때 우리가 분기가 일어날 때 내가 여기서 분기가 일어날라 그래요 그러면 무조건 여기로만 가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전 주소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로 뒤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분기되는 값이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오퍼랜드에 표현을 해주는데 아까는 마이너스 61이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앞쪽으로 분기가 일어나는 거고 플러스 양수가 되면 뒤쪽 주소로 분기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751 마이너스 61을 하니까 그래서 값이 나온 겁니다 됐고요 이 문제는 질문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대화가 질문 없으신가요? 됐나요? 다음 넘어가면 될까요? 자 됐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죠 자 따라서 정답 2번이고요 이런 문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들어가고 명령어 사이클과 마이크로 연산 묶어서 갈게요 이 문제는 핸드북이 없어요 우리 핸드북에는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만 있는 거고 컴퓨터 일반 우리 핸드북에 있는 것만 또 풀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핸드북이 없더라도 유사한 문제들 제대로 학습하셨는지 라이브 특강에 직접 풀어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걸 또 따로 막 적고 뭐 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거 적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좌는 다시 녹화된 강좌를 올려드리니까 그때 이 시정자하고 뭐 보시든지 아니면 저희 에디온에 문제은행 시스템 좋잖아요 저 문제은행 시스템 가져서 검색을 해서 보시든지 정보처리 기사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핸드북에는 없어요 그냥 보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과 명령어 사이클과 마이크로 연산 13, 14 묶어서 가겠습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정보처리 정보처리랜다 그 개리직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죠 쉽게 출제돼서 어렵지 않게들 맞추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북에 있죠 그죠 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머리 아프세요 두 문제 푸니까 머리 아프세요 조금 제가 진행하는 것과 딜레이가 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라이브 특강은 2주에 한 번씩 진행이 됩니다 2주에 한 번씩 어김없이 여러분들 만나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 유상통 수강생이든 제 강의를 안 듣고 계시든 같이 한번 점검을 하자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쭉 정리를 하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오늘 큰 소음들 밖에서 쥐 죽은 듯이 숨도 안 쉬고 있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스튜디오에 지금 문짝이 없어요 문짝 없는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상한 소리 안 들어가죠 그죠 전화벨 소리나 이런 거 안 들어가죠 유파발이요 명절이 껴서 명절 저도 좀 잠깐 쉬다 보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 안 보실 것 같아서 명절이라 안 보실 것 같아서 안 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올라갑니다 유파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과 명령어 사이클과 마이크로 연산 들어가도록 할게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뭐냐 이거는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명령어가 실행되는 거죠 그 명령어라고 하는 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내부에서 여러 가지 동작이 일어나야 돼요 명령 하나가 실행된다라고 하는 게 한 번 동작 딱 되는 걸로 어떤 명령이 실행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명령 하나가 실행되려면 여러 가지 사이클이 존재하고 가장 기본 사이클이 뭐예요 명령이 하나 실행되려면 하나의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OP 코드와 오퍼랜드로 구성된다는 인스트럭션 이러한 인스트럭션이 하나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명령 사이클을 거치게 됩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패치 사이클 다시 말하면 명령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뭐 뭐가 있어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그럴 때는 인다이렉트 사이클 자 바로 그러면 여기서 이리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바로 직접 그냥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그러면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도 생겨요 인터럽트 사이클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령 처리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자 예를 들어 백번지 명령을 가지고 왔다면 그 백번지 명령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과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패치 사이클, 인다이렉트 사이클, 실행 사이클 경우에 따라서 인터럽트 사이클 자 물론 인다이렉트 사이클도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일 때만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한 경우에는 패치를 해오고 필요한 데이터나 명령을 패치해오고 바로 그냥 실행하는 이게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일 때 가장 간단히 끝나는 거고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라고 했을 때는 패치를 해올 거고 인다이렉트 사이클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겠죠 이게 이제 또 그 다음 간단한 거고 가장 복잡해지면 패치를 해오잖아요 패치를 해오고 그 다음에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래요 인다이렉트 사이클도 거치고 그리고 실행을 했어요 실행하는 도중에 인터럽트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갔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겠고 가장 간단한 건 이거죠 가져오고 실행하고 가져오고 실행하고 이 경우는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일 때 자 이거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일 때 간접 사이클 단계를 거치고 실행하던 도중에 인터럽트가 걸려오면 요청이 오면 인터럽트 처리까지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하나의 명령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가지 사이클 단계를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의 사이클 동안 캐치 사이클이라고 하는 동안에도 CPU 내부에선 여러 동작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제일 처음으로 프로렘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어떻게 해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동작이 일어나고 그걸 가지고 메모리를 접근하잖아요 자 뭐 MA 뭐죠? 메모리 주소 어드레스 자 어드레스 주소 값을 가지고 메모리에 접근해서 그걸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어버려요? 프로렘 카운터 레지스터 값이 증가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하나의 패치 사이클 동안에도 이런 여러 동작이 일어나죠 바로 이것을 뭐라 그래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이 명령 하나는 뭐예요? 하나의 클럭 주파수 동안 실행되는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CPU가 팍팍 신호를 튀겨줄 때 한 번 신호가 탁 튀었을 때 그때 요란 동작이 일어난다는 거죠 얘들 둘은 동시에 동작하죠? 다음 신호 때 다음 클럭 주파수 때 요 동작과 요 동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서로 간섭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돼도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T0, T1 옆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클럭 주파수에 대한 표시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 클럭 주기 동안 이러한 패치 동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하나의 명령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여러 클럭 주기 동안 여러 클럭 주기 동안 하나의 명령이 실행되는 거죠 2기가이러지짜리 CPU다 그러면 1초에 20억 개의 명령을 처리하느냐 아니죠 절대 그죠? 물론 20억 번의 동작을 하는 거지만 하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클럭 주기 동안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게리직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잖아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게리직 문제 풀어보신 분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핸드북 교재 19페이지에 지금 제가 기준으로 하는 거는 최근 교재를 기준으로 그냥 할게요 이전 교재 갖고 계신 분들 찾아보세요 섹션 13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첫 번째 문제죠 2010년도 우정사업본부 이해하실 수 있죠 적어도 패치사이클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전부터 목록하 목록하 강조 드렸었고 시험에도 출제가 됐죠 그죠? 패치사이클은 가장 컴퓨터에서 중요하죠 명령어를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명령이 바로 요거죠 프로렘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전송을 해줘야 돼요 자 프로렘 카운터 레지스터는 이번에 실행할 명령어에 어쨌든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야 메모리로 접근해서 명령을 가져오겠죠 그죠? 자 그걸 가지고 메모리 접근해서 무조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게 CPU로 들어올 때는 다른 레지스터를 거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거쳐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가 필요한 레지스터들에게 던져주는 거잖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프로렘 카운터가 1 증가된다 이 두 개는 하나의 클럭 주기 동안 동시에 동작을 하는 겁니다 서로 연관성이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어떠한 명령 부분을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내주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거는 시험 문제가 크게 출제되는 바는 뭐냐 이것만 딱 기억해도 된단 말이야 이것만 F가 1, R 1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FR 플립 플롭을 가지고 있다라 그랬잖아요 FR 플립 플롭 그래서 이전에서 설명되었지만 CPU의 상태를 나타내는 두 비트의 플립 플롭이 있단 말이에요 FR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FR 플립 플롭이 있어서 두 비트니까 이 두 비트는 00, 01, 그 다음에 10, 11 이런 상태 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 플립 플롭에다가 두 비트를 저장해서 CPU가 지금 무슨 상태인지를 표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F 값도 0이고 R 값도 0이다 그러면 CPU는 지금 패치 상태에 있는 거다 지금 명령어를 가지고 오고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R 값이 1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간접 사이클, 인디렉트 그 다음에 이거는 실행 사이클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인터럽트 사이클이다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기본 동작을 F라는 값과 R이라는 값으로 대신을 해서 두 비트를 저장하는 플립 플롭, 그래서 FR 플립 플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패치 동작이 끝나면 F가 1이 되거나 R이 1이 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간접 조소 지형 방식이다 그러면 R 값만 1로 바꾸면 되는 거고 직접 조소 지형 방식이다 그러면 F 값만 1로 바꿔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CPU는 00에서 패치해서 간접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패치해서 실행 사이클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F는 1, R는 1을 한다 이걸 여기다 표기해 준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 당연히 MAR로 보내야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아주 기본적으로 구조가 메모리를 접근할 때는 무조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주소값을 보내줘야 그 주소값을 메모리로 보내야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주소를 보내서 메모리를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MAR로 보내고 그래가지고 메모리를 찾아가서 읽어온 값은 무조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오죠 그러면서 다음 주소를 가리켜야 되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은 이를 증가한다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요정도만 딱 암기해줘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요런 것도 잘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의 명령어가 실행될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뭐다?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MAR로 보내는 것이다 됐죠? 갑자기 여기서 여기 표는 왜 나와요 한국사 특강도 곧 할 겁니다 배준환 선생님과 말씀을 좀 나누고 있어요 아 저보다 한국사를 기다리시는구나 됐나요? 반드시 암기하세요 패치사이클 자 그 다음에 음 이건 뭐예요 아 자 요거는 간접사이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네요 자 물론 패치사이클에서 직접 주소지역망시이다 그러면 바로 그냥 실행사이클 넘어가면 돼요 간접주소지역망시이다 그러면은 패치사이클에서 명령어 가져왔으면 그 가져온 명령어 지금 가져온 명령어가 예를 들어서 add100이다 그러면 add100이다 라고 했을 때 이 100이 간접이라면 간접주소지역망시라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혼동들 많이 하시는데 자 좀 필요한 페이지를 볼게요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치사이클에서 제 강의에서 강조드렸는데도 계속 질문들 하시는데 직접주소지역망시이다 그러면 바로 실행사이클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 패치사이클에서 간접주소지역망시이다 그러면은 인디렉트사이클로 거쳐서 실행사이클로 넘어가죠 여기서 단계구분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add100이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왔는데 자 패치사이클 동안 add100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왔어요 패치사이클 동안 근데 이 100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직접주소지역망시이다 그러면 직접주소지역망시이다 그러면 패치사이클에서 어디로 바로 넘어가요? 실행사이클로 바로 넘어가겠죠 그럼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패치사이클 동안 일어난 일은 이 명령을 가져온 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100번지로 가서 메모리 100번지로 가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값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무슨 사이클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간접사이클이라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사이클? 실행사이클에 포함된다 했잖아요 실행사이클 그래서 실행사이클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데이터를 인출하는 겁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인출하는 것은 무조건 실행사이클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연산을 수행하는 게 바로 실행사이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실행사이클 보면 전부 어떤 과정이 있어요? 실행사이클 가보면 여기도 보면 이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 과정이 있고 이게 지금 뭐하는 과정이에요?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이잖아요 주소값을 메모리에 보내서 메모리로 가서 메모리 워퍼 레지스터로 필요한 데이터 가져오죠 얘도 똑같죠? 그 다음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되세요? 우리가 어떠한 연산을 수행할 때 연산을 수행할 때 이 100번지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100번지로 가서 실제 데이터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실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은 실행사이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필요한 데이터를 인출하고 그리고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은 실행사이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간접사이클은 뭐하는 과정이냐 얘를 가지고 100번지로 갔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아니라 여기 뭐가 있어요? 주소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소값을 가지고 또 찾아가야 되죠? 바로 그 주소값을 가지고 또 찾아가야 되는 예를 들어 100번지로 왔더니 여기 300번지라고 하는 주소값이 있어요 그러면 그 300번지라고 하는 주소값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 받은 주소값을 가지고 300번지를 또 찾아가서 300번지로 와서 데이터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찾아가는 과정 이 과정이죠? 이 과정 이게 간접사이클이죠? 무슨 말씀이 지혜되셨습니까? 자, addback인데 이게 간접주소지정방식이래요 그러면 일단 100번지로 가서 300번지라고 하는 유효주소값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자, 지저분하니까 addback이다 라고 했다면 근데 이게 간접주소지정방식이었다면 자, 100번지로 오죠? 100번지로 와서 300번지라고 하는 유효주소값을 읽어오죠? 여기까지가 간접사이클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 300번지라고 하는 값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올 거 아닙니까? 무조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들어가죠? 그럼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서 이제 300번지로 가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건 어디에서? 실행사이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실행사이클 그래서 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값을 MAR로 보내서 300번지라는 값을 MAR로 받았으면 얘를 가지고 실제 300번지로 가서 30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죠? 이 과정은 실행사이클 해프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간접사이클 동안 이런 과정을 진행하죠? 이게 실행사이클 동안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실행사이클 동안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직접 조수지역 방식이다 그러면 이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가서 데이터 가져오는 실행사이클 과정을 넘어가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실제 실행사이클 add 명령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누상기 레지스터 값과 자, 읽어왔어요 데이터를 읽어온 데이터 값을 더해서 누상기 저장하는 거 요거 하나가 실제 add예요 end 명령은 요거 하나가 있는데 요거 하나가 이거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주소 값을 MAR로 보낸 다음에 메모리로 찾아가서 자, 300번지로 가서 실제 읽어온 데이터를 메모리 버퍼 레지스토로 저장해라 그 소리 아닙니까? 그 가져온 걸 가지고 실제 연산하는 명령은 요거란 말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자, LDA 명령은 요거 좀 특이한 거죠 이따 설명 드릴 거예요 여기서 자, 똑같은데 LDA 명령은 add 명령하고 똑같아요 add하고 LDA 비교해보면 요 놈하고 LDA가 똑같은데 요게 딱 들어가 있단 말이죠 요거를 주의하시라 그랬죠 누상기를 0으로 초기화 시켜 놓은 다음에 0 플러스 mbr을 해서 그 결과 값을 누상기로 보내니까 결국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0을 더한 다음에 누상기로 넣으니까 결국 메모리 버퍼 레지스토로 가져온 값이 누상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LDA가 되는 거죠 로드 어큐뮬레이터 자, 스토어 어큐뮬레이터 2 메모리라 했죠 이거 조심하시라 했어요 어큐뮬레이터 누상기의 값을 메모리로 저장하는 거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거 뭐 법명령 그 다음에 뭐 BSA 브랜치 앤 세이브 리턴 어드레스 이런 명령 나온 적 있어요? ISG 명령 인크리즈먼트 스킵 어... 그... 이 부제로 이런 거 나온 적 있어요 시험 문제? 없어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조금 더 공부하신다면 BUM 명령은 뭐예요? 브랜치 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컨디셔너리 뭔가 비정상적인 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그냥 분기되는 거예요 몇 번지로 근데 문제는 안 돌아와요 BSA 명령하고 BUM 명령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무조건 분기명령입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메모리 오퍼 레지스터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점프 명령 같은 게 점프해라 500번지로 점프하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때 500번지라는 주소값을 프로그램 카운터로 보내죠 그럼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는 이제 500번지부터 새롭게 자, 100번지 처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00번지 값을 보내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는 이제 500번지부터 처리를 시작하니까 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얘는 돌아옵니다 돌아오기 때문에 세이브 리턴 어드레스예요 분기 주소를 저장하는 과정 그래서 돌아올 주소를 저장하는 과정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인터럽트 때 똑같이 사용되는 거죠 인터럽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인터럽트 갔다가 또 돌아오잖아요 인터럽트 어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얘하고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단독적으로 BOM 명령이나 또는 BSA 명령이나 ISD 명령이나 이런 거 안 나와요 일시 계속 증가하다가 0을 만나면 스킵해라 뭐 이런 명령인데 안 나와요 이런 거 따라서 이런 거 외우려고 이거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외우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올 거를 핵심적으로 공부하시라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보면 되는 거지 이걸 과정을 외우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문제 들어갈게요 잘 됐다라고 계신가요 반수정님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죠 데이터 말고 주소값 유효주소값을 찾는 과정이 간접사이클 과정이에요 실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은 실행사이클로 포함되는 거에요 이거를 제가 본강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그래도 또 계속 질문들을 하시는 내용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준환쌤 오셨었어요는 뭐에요 러블리우님 어디로 오셨다는 건지 열심히 떠들다 보니까 대화가 안되네 배쌤 왔다 가셨어요 제발 봐주시라고요 김은지님 제발 보고 가세요 배준환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린지 너무 오래됐네요 이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로 연산이 나타나는게 뭐냐 국회사무총 문제에요 2012년도 핸드북 21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단 ADDR은 IR 레지스터 IR 레지스터가 뭐에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저장된 명령의 주소필드 주소란 얘기죠 address ADD로 쓰기도 하고 ADDR로 쓰기도 하죠 주소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이 나타내는게 뭐냐 이 문제를 어렵다 그러면 말도 안되죠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주소값을 MAR로 보내줬어요 당연하죠 메모리로 접근하려면 주소값을 MAR로 보내야 되니까 배준환 선생님 혹시 보시고 계시면 곧 라이브 특강 한번 해주실거죠 배통쌤 MAR로 보내잖아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주소값을 MAR로 보내서 그 주소값으로 메모리를 접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모리로 접근해서 뭔가를 읽어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거에요 메모리에서 무언가를 읽어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지고 왔는데 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서 어디로 던져줬어요 누산기로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던 데이터가 메모리에 있던 데이터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읽혀왔고 그것을 누산기로 보내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메모리에서 누산기로 데이터가 간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무슨 명령에요 로드 어쿠뮬레이터 명령이죠 메모리에서 누산기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명령 아닙니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이해 되셨나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 우리 교재에 보니까 이거 아니라 우리 교재는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원래 원래 LDA 명령은 로드 투 어쿠뮬레이터 명령 이게 가장 간단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대한민국 정보처리 교재나 또는 대한민국 컴퓨터 일반 교재 대부분의 교재가 다 이걸로 LDA 명령을 정의를 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 정보처리 시험에 출제자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특이한 문제를 좀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 의미가 뭐냐를 시험 문제에 출제한 거란 말이에요 LDA 명령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건 거예요 주소값을 메모리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낸 다음에 이거 질문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게 IR로 되고 MBR도 되냐 어떤 문제를 봤더니 MBR에 ADDR로 여기서 돼 있는데 이게 왜 다르냐 결국 같죠 왜냐면은 보세요 메모리에 있던 명령을 읽어오잖아요 그럼 CPU로 읽어올 때 무조건 어딜 거친다 그랬어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거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일단 저장을 해 놓고 얘가 필요한 레지스터들에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해 되셨나요? 데이터다 그러면 누상기로 보내주고 또는 뭐 일반 데이터 레지스터로 보내줄 때도 있고 주소값이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낼 때도 있고 또는 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로 보내줄 때도 있고 얘를 거쳐서 메모리로 갈 때 주소를 보내주는 거는 무조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그래서 얘는 주소버스로 연결되어 있는 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읽혀진 것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다시 말하면 데이터버스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읽어오면 무조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오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인스트럭션이 있었단 말이죠 이 인스트럭션을 여기로 갖고 왔어요 그럼 이 인스트럭션이 여기로 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명령이니까 어디로 보내주냐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MAR로 주소값을 보내주나 여기서 MAR로 주소값을 보내주나 똑같은 걸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를 가지고 와서 얘를 얘한테 보내줬으니까 보내줬다라 그러니까 여기서 없어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뭔가를 컴퓨터에서 보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로 복사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언제 없어져요? 새로운 걸 읽어올 때 덮어쓰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져온 명령을 여기 저장했으면 얘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냈으면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던 주소값을 얘한테 보내나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있는 주소값을 여기로 보내나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따라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메모리 접근해서 읽어온 거를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냈고 그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서 누산기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메모리에 있던 데이터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거쳐서 메모리에 있던 데이터가 버퍼 레지스터를 거쳐서 누산기로 간 거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이게 바로 LDA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나 교재는 아닌데 이게 왜 정리가 돼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처리 기사 문제에서 장난질 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딱 봤을 때 딱 보니까 어? 애드가 있네 그러면 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애드라고 착각하기 딱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정을 파서 문제를 낸 건데 이게 마치 무슨 LDA 명령의 표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인 것처럼 다들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똑같죠? 애드명령하고 근데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더하기 전에 누산기를 0으로 초기화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0 플러스 MBR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메모리에서 읽은 걸 MBR로 보냈고 그 MBR 값하고 0을 더해서 누산기로 보냈으니까 결과적으로 메모리 값이 MBR로 와서 0이 더해져서 누산기로 갔잖아요 0이 더해지나 만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메모리 값이 누산기로 전달된 거다 그래서 이 명령의 의미가 로드 투 어쿠뮬레이터다라고 해서 정보처리기사에서 이 문제가 함정으로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 되셨어요? 원래 로드 투 어쿠뮬레이터는 이게 간단한 거죠 이게 뭘 더하고 뭘 해 그냥 이렇게 보내버리면 되지 메모리 버퍼 레지터를 거쳐서 누산기로 보내면 되는 거지 됐어요? 따라서 국회사무처문제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들 알고 계시고 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된 것들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로드 투 어쿠뮬레이터 이거는 꼭 기억하시라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이 의미 아까 설명되었던 요거하고 두 개의 차이도 요거 요거 이게 왜 얘가 들어가 이게 add하고 왜 틀린 거냐 이것도 설명 자세히 드렸잖아요 그걸 푸셨다면 이 문제 정답 골라내셔야죠 따라서 정답은 2번 로드 투 어쿠뮬레이터 2번 정답입니다 어려워요? 그냥 외워서는 안 돼요 그냥 외워서는 커밀은 절대 그냥 외워서 안 돼요 물론 커밀도 암기 과목이죠 어느 시험이든 암기 과목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무대포로 외워버리면 응용된 문제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제가 커밀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과목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당연히 새로워요 지나면 새롭고 새로운 문제 보면 또 새롭고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롭고 잠깐 뭐 딴 데 쳐다보면 또 새롭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계속 계속 공부하면서 익숙해지려고 하셔야죠 우리 배퉁 쌤은 가셨나요? 알부특강 해 주신다는 확답을 받았어야 되는데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패치 사이클 동안 수행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아닌 거 바로 그냥 답 나올 거예요 라이브특강 해 주신다라고 하셨나요? 네 강제로 강제로 약속을 받아 냈네요 정답은 4번이죠 자 IN을 0으로 만든다는 거는 인터럽트 이네이블 신호를 0으로 만들어서 자 이제 다른 인터럽트가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인터럽트하고 관련 있는 거잖아요 패치 사이클이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요거 질문하실까봐 자 PC는 PC 플러스 B가 뭐냐 2번 정답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요 PC에다가 더해지는 값은 다음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상수 1이 아니다 그래서 PC 값을 인스트럭션의 바이트 수 B만큼 증가한다 플러스 4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을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 중에서 바로 요게 바로 가장 처음 일어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죠 모든 명령이 실행될 때 맨 처음으로 실행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MAR로 보내서 자 다음 명령어를 가져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꼭 기억해 두시고 자 3번 뭐 다 맞죠? 4번은 인트럭트 사이클에 해당되는 거니까 정답 4번 쉽게 풀어낼 수 있고요 자 이제 인트럭트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되게 빨리 가네 끝낼까요? 지겨우세요? 200명 점점 줄고 있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하다 보면 머리 아프고 하기 싫죠 그죠? 바쁘셔서 나가셨겠죠 199명 또 한 분이 나가셨네 그래도 그냥 제가 혼자 떠들고 강의 듣는 거와는 또 좀 다르게 그래도 가끔이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재밌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체크도 좀 하고 1분 정도만 대화 좀 하고 아 어린이집 마칠 시간 얼른 가보세요 이따 녹화된 거 뒤에 이어서 보세요 올려드릴 거니까 어디서 보시는지는 아시죠? 유상통 홈페이지에 오셔서 회원가입 하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회원가입 하시고 저 개인 정보도 몇 개 입력하는 거 없어요 가입하시고 내 강의실 들어가 보시면 왼쪽 메뉴에 유상통 라이브 특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앞으로 이 내 강의실에 많은 기능들을 여러분들께 서비스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계속 저희 개발자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어서 제 강의, 강의 이외에도 다양하게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드릴 수 있는 컨텐츠들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하나하나 서비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그 문제은행을 에듀온 홈페이지로 가서 보셔야 되는 게 굉장히 불편하시다라고 해서 내 강의실 안으로 그 문제은행 필요한 문제은행들 다 옮겨오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곧 에듀온 홈페이지로 안 가도 유상통 내 강의실 안에서 문제은행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미리 말씀드리면 또 언제 되냐고 막 그러실까봐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편하도록 서비스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에듀온 홈페이지 오시면 유상통 유수.kr 로 들어오셔도 돼요 주소 귀찮으신 분들은 따따따. 유수.kr 유수.kr 로 쳐보시면 그래도 유상통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에듀온으로 가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바로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수.kr 이걸로 들어오세요 저의 이름은 유수입니다 우수도 아니고요 우슈도 아니고요 유슈도 아니에요 유수입니다 요즘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알바들이 만든 자음쓰기 제발 좀 하지 말아요 요즘 카페 가보면 왜 이렇게 헷갈리니 그죠? 어제 나 이거 뭔가 했어 이게 뭔가 했어 이게 뭘까요 이거 어? 이런 사이트도 있나? 이런 강의도 있나? 맨날 하는게 맨날 뭐 유상통 뭐 이런거 뭐 공단기 이거 왜 도대체 약자를 쓰는게 도대체 헷갈리게 이거 뭐 약자 안쓰면 뭐 쫓아내나요 그죠? 그래서 제발 그냥 써요 뭘 유상통 유수 그냥 쓰고 공단기 쓰면 되지 이거 왜 이러는거에요 도대체 이거 뭐에요 이거 한참 생각했네 나중에 알았어요 한 10분 전략인가 봐 일부러 뭔지 찾아보게 하고 뭐하는게 그래서 그냥 써요 유상통 공단기 뭐 그냥 선생님도 이름도 그냥 쓰면 되죠 약자를 쓰실까 유수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합격자 멘토링 합격자 멘토링 예 합격자분들이 정말 고맙죠 합격자분들이 직접 제안을 해주신 거거든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도 그 카페에서 짜리셨거든요 카페에서 다들 활동 정지들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 유상통 합격자분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좀 뭔가 대화할 수 있게 뭔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참 고맙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진짜 사이트 위에서 합격자분들이 뭘 해주겠다라고도 막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해가 안되어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합격하시면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에요 후배분들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면접 때 이전 면접 때 몇 분 그냥 연결해서 합격자분들 2016년도 합격자분들 연결해서 통화했던게 면접 때 굉장히 도움들 되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음에는 엄청난 합격자들이 다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피규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 면접 시험장 가시는 날까지 하루에 한 분씩 인터뷰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여러분들 합격수기도 보세요 좀 나태해질 때 2018년도 합격수기만 340개인가 올라가 있잖아요 1년 하루에 하나씩만 읽어도 1년 동안 읽을 수 있는 합격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가서 보세요 유상통 합격수기 가져도 이름 다 공개되어 있고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뭐 단 한개라도 단 한글자라도 점 하나라도 임의로 작성을 했다거나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사이트 문 닫고 강의고 뭐고 다 은퇴해 버리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합격자분들 합격수기 나태해질 때 하루에 하나씩만 읽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시험일까지 읽어도 다 못 읽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읽으면서 고맙잖아요 근데 직접 그 한번 멘토링하는 그 메뉴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만들어 드렸으니까 저한테 물을게 있고 또 합격자분들에게 여러분들 궁금하신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질문 주시면 바쁘시니까 바로 답변 못 드릴 수도 있지만 합격자분들이 오시는 대로 또 답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왕관 붙어있는 거 왕관이 메달 메달 붙어있는 댓글에 메달 붙어있는 분들은 전부 합격자분들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합격자분들이에요 합격자분들이 답변을 달아드리는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질 분들은 떨어질 수 있죠 면접은 다른 거 뭐 하실 필요 없어요 합격자분들 말씀 들어 보세요 무슨 스피치 학원이네 뭐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공해 드리는 그런 것들 스터디 이런 것들을 하면 지금 면접 걱정할 때 아니잖아요 지금 코앞에 지금 필기를 붙어야지 필기를 필기 붙으면 면접에 대한 것들은 꼭 책임지고 물론 이제 따라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뭐 이제 합격하면 면접 뭐 해주나 어쩌나 하는데 그 뭐 생색을 내니 그거를 옛날부터 해왔던 건데 유상통 유상통에서 면접특강 한다고 막 해드린다고 뭐 광고하면서 필기 뭐 모집하는 거 봤어요 그냥 합격하면 당연히 해드린 겁니다 제가 합격시켜 드리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을 그래서 걱정 마시고 필기만 합격하세요 필기는 면접은 그렇다고 해서 다 붙는 건 아니죠 필기 붙은 분들이 유상통 합격자분들이 면접까지 다 붙으시나 그렇지만 분명히 합격하신 분들이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들 이런 것들만으로 충분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최대한 많은 것들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필기만 좀 합격하시자고요 면접은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여러분들 고민하셔도 된다 인터럽트 들어갑니다 인터럽트 할 내용들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 걸리겠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갈게요 인터럽트는 제발 강조 드리는데 여러분들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인터럽트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느냐 인터럽트는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 상의한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쓸데없는 문제 풀고 쓸데없는거 자꾸 질문들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인터럽트의 우선순위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도 막 들리네 이거 막 들어갈텐데 소리 괜찮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짝 없는 스튜디오에서 지금 요소가 떠들고 있기 때문에 혹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벨소이나 자분들 들어가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지금 스튜디오 문짝이 없어요 방문이 그래서 인터럽트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럽트 우선순위 이거는 왜 시험문제 잘 못 나오냐면 시스템마다 달라요 최상위 인터럽트가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순위는 있는데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정보처리 기사시험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되는 경우가 들어 있지만 컴퓨터 일반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출제자가 왜냐면 어떤 시스템에서는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이게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에서만 인터럽트 처리해요 아니거든요 여러 기기 장비들도 인터럽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를 인터럽트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되게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럽트를 공부하면서 쓸데없는 부분을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인터럽트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심플합니다 나올 것만 딱 나오잖아요 여기 문제 제가 항상 강조되지만 이 교재 정말 이거 좋은 교재라 스스로 이거 좋다 그러니까 좀 낯뜨겁습니다만 제가 정말 애써 만든 거예요 한 문제도 안 빼고 한 문제 정도 빠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거의 10년 동안에 모든 기출문제들 유형별로 다 묶어놓은 겁니다 딱 보면 출제 패턴이 다 보여요 우리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연사 이제 끝났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22페이지 인터럽트 딱 보세요 인터럽트 관련된 기출문제 다 옮겨 놨습니다 딱 보면 아 요런게 인터럽트에서 출제되는구나 한눈에 보이잖아요 여기서 뭐 이상한 내용 출제되는 거 있어요? 없단 말이죠 인터럽트의 우선순위 순서대로 날된 걸 골라라 뭐 이런 거 10년 동안 출제된 적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출제될까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안 나옵니다 그랬는데 나오면 또 막 죽일라 그럴 테니까 나올 수는 있으나 극히 힘들다 왜? 논란의 대상이 되면 출제자들 곤란하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명확한 거를 출제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터럽트는 쓸데없는 거 깊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 자 그러면 인터럽트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인터럽트에서 인터럽트의 구분 인터럽트의 구분 이걸 질문들 많이 하세요 자 우리 이것도 왜 그러냐면 전공서적마다 달라요 전공서적마다 다 뒤져 보세요 인터럽트에 대한 구분에 대한 기준법이 다 달라요 기출문제도 달라요 정보처리 기사 기출문제에서 인터럽트라고 쳐갖고 쭉 문제들 풀어보시다 보면 이 내용하고도 또 다르게 출제된 문제들이 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조금씩 다 상이해요 그런데 표준적인 구분법은 뭐냐면 크게 봤을 때 외부 인터럽트가 있고 내부 인터럽트가 있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인터럽트의 구분은 크게 봤을 때 당연히 뭐가 있어요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가 있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제발 좀 질문하지 마시고 이번 시간에 이거 명확하게 끝내자고요 아니 지혜 김님 공복 상태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지금 지금 열심히 떠두고 있는데 배고픈 생각이 어떻게 나요 지금 공복 저도 공복 제가 공복이에요 제가 지혜 김님 배고프당 배고픈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이 중요한 인터럽트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배고픈 생각이 어떻게 납니까 자 정리합니다 인터럽트를 크게 구분할 때는 하드웨어적 인터럽트와 소프트웨어적 인터럽트로 구분하는 건데 이 기준법이 뭐냐면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게 다른 거예요 요청 하드웨어적 인터럽트는 왜 하드웨어적이라 그러냐면 하드웨어적 신호로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적 신호라는 이야기는 뭐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을 어렵게 하는 거지 인터럽트 요청선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인터럽트 요청선을 이용해서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제어장치한테 문제가 발생했어 하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하드웨어적 인터럽트를 보는 거고 소프트웨어적 인터럽트라고 봤을 때는 이게 뭐예요 바로 슈퍼바이저 콜이라고 했잖아요 슈퍼바이저 콜 슈퍼바이저가 뭡니까 감시 프로그램이잖아요 제어장치에 운영체제에 운영체제가 윈도우즈가 뭔가 이렇게 실행하다 보면 윈도우즈는 컴퓨터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 급한 일이 생겼어 그래서 슈퍼바이저 콜 시스템 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뭐 하드웨어적 신호로 뭔가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 단에서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인터럽트를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재에 그러면 내부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 이게 뭐냐 결과적으로 내부 인터럽트와 외부 인터럽트로 구분하는 거는 내부 인터럽트와 외부 인터럽트는 전부 하드웨어적 인터럽트예요 다시 말하면 내부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는 인터럽트 요청 신호선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데 내부냐 외부냐의 기준점이 뭐냐면 항상 우리 컴퓨터에서 내부 외부라는 용어가 많이 쓰여요 이때 내부 외부의 의미가 뭐냐면 내부는 뭐 당연히 안쪽이겠지 외부는 바깥쪽이겠지 근데 그 기준점이 뭐냐는 말이에요 내부 외부 우리 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라고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기도 하죠 그런데 내부 기억장치 외부 기억장치라고도 정의를 해요 내부 기억장치가 주기억장치를 말하는 거고요 외부 기억장치가 보조기억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렬 내부 정렬법 외부 정렬법 처음 들어보는데요 내부 정렬법은 뭐고 외부 정렬법은 뭐예요 배웠어요 내부 정렬법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삽입 정렬 버블 정렬 선택 정렬 퀵 정렬 투에이머지 정렬 내부 정렬법이에요 외부 정렬법은 웹필 없다고 했잖아요 오실리에이팅 캐스케이드 폴리페이즈 밸런스드머지 다 외부 정렬법이죠 이상한 못 들어본 거 그래서 내부 정렬법은 뭐고 외부 정렬법은 뭐냐 내부 정렬법은 주기억장치를 이용해서 정렬할 때 내부 정렬법이에요 그래서 내부 기억장치 주기억장치를 이용한다고 해서 내부 정렬이라고 하는 거고 내부 정렬법은 보조기억장치 외부 기억장치를 이용해서 정렬하기 때문에 외부 정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부 정렬법은 빠르죠 주기억장치를 이용하니까 대신에 소용량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 좋은 거고 외부 정렬법은 느려요 보조기억장치를 쓰니까 대신에 보조기억장치는 항상 뭐예요 용량이 크잖아요 용량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 외부 정렬법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부 정렬법만 공부하지 외부 정렬법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밸런스드 머지 공부했어요? 오실리에이팅 공부했어요?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는 건 외부 정렬법이에요 여러분 들어봤은 거 힙 정렬, 퀵 정렬,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삽입 정렬, 2A 머지 정렬 다 내부 정렬법입니다 근데 머지 정렬법을 가끔 질문하신 경우가 있어요 머지 정렬, 밸런스드 머지 또는 M1 합병 정렬이라고 하는 것들 요런 것들은 외부 정렬법인데 M1 합병 정렬 중에서도 두 개씩 합병하는 2A 합병 정렬은 일반적으로 내부 정렬법을 봐요 소규모의 데이터들을 정렬하기 때문에 처음 보지 않나 그런 것들은 자 어쨌든 내부다 외부다라는 기준을 정할 때 주격 장치 내부, 보조격 장치 외부 그러면 이때 내부 인터럽트냐 외부 인터럽트냐의 기준점은 뭐냐면 이때 내부 외부의 기준점은 CPU에요 CPU 중앙처리 장치 CPU 캐시 메모리, 내부 캐시, 외부 캐시 기억나세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L1, L2, L3 캐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레벨1, 레벨2, 레벨3 레벨1, 레벨2는 CPU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내부 캐시다 L3는 외부 캐시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거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CPU 내부냐 CPU 외부냐 내부 인터럽트는 CPU 내부에서 뭔가 처리가 일어나면서 중앙처리 장치 CPU 내에서 처리가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인트럽트 하드 여정 요소의 인트럽트가 내부 인트럽트에요 외부 인트럽트는 CPU 내적이 아니라 외적인 요소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나요? 그럼 한번 들어가서 정리를 해볼 테니까 이것까지 정리하고 끝내야 되겠네 자 보세요 외부 인트럽트 보세요 내부부터 볼게요 내부 내부 인트럽트라고 해서 보면은 이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CPU 내부에서 처리되는 과정이에요 프로그램 검사 0으로 나누기 0으로 나누기 명령어를 컴퓨터 CPU 내부에서 뭘 처리하다 보니까 0으로 나누래 0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이 발생한 거죠 CPU 내부에서 막 연산을 하다 보니까 기억 장치는 16비트인데 16비트를 넘어서는 데이터가 결과가 나왔어요 오버플로우 이런 거 발생하는 경우 CPU 내부에 처리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명령을 CPU 내부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배드 커맨드 잘못된 명령어가 실행됐단 말이에요 접근 금지된 메모리를 접근하려고 CPU에서 뭐 처리하다 보니까 뭐 메모리 접근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뭐 예를 들면 뭐 크리티칼 섹션 임계 영역이나 이런 데로 접근하라 그랬어 접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명령 처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죠 이렇게 CPU 내부에서 무언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내부 인트럽트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하도 여정 인트럽트예요 외부 인트럽트는 CPU 내부하고는 달라요 CPU 내에서 좀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원 이상 가장 최상 인트럽트죠 기계가 뭐 CPU 외부 쪽으로 뭐 입출력 장치가 고장났다거나 뭐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외부 신호 이런거죠 타이머에 의해서 지정된 시간이 지났어요 또는 뭐 키보드로 인트럽트 키를 사용자가 눌렀다든지 또는 뭐 외부 장치로부터 인트럽트 요청이 있다든지 이렇게 CPU 외적으로 하도 여정 문제가 뭔가 발생했을 때 외부 인트럽트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마지막 소프트웨어적 인트럽트라고 하면 이거 트랩이라 그러잖아 트랩 이거 내부 인트럽트 트랩이고 소프트웨어적 인트럽트다라고 하면 이거 뭐 수퍼바이저 콜이라 그러잖아 수퍼바이저 콜 감시 프로그램이 호출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운영체제가 윈도우즈가 컴퓨터를 관리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뭔가 필요할 때 운영체제 단에서 뭔가 수행해야 되는 뭔가 작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잠깐 잠깐 인트럽트 걸으면서 뭔가 처리를 한단 말이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소프트웨어적 인트럽트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인트럽트의 구분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이합니다 이 가장 그냥 표준으로 나눈 게 이런 거예요 요 정도 선에서만 문제가 출제되지 이걸 가지고 또 뭐 더 깊게 들어가서 이상하게 문제 출제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적이냐 비동기적이냐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상동 교재 이거 처음 보는데요 하시는 분들 처음 봐요 제가 분명히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인트럽트 교재 보시면 왼쪽에 요새 조언에 분명히 다 이거 내용 있을 겁니다 동기적이냐 비동기적이냐 여기서 동기적 비동기적의 의미는 일정한 타이밍에 발생하느냐 마구잡이로 발생하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정해진 타이밍에 인트럽트가 발생한다 그럴 때 동기적으로 보는 거고 시도 때도 없이 막 예정되지 않은 시간에 무작위로 발생한다 그러면 비동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외부 인트럽트는 비동기적이죠 외부 인트럽트가 비동기적이래 한번 볼까요 외부 인트럽트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인데 아니 전원 이상이 예고하고 뭐 정전이 돼요 요즘 물론 정전 예고를 하죠 근데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다가 툭 쳐가지고 콘센트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죠 기계착오가 뭐 예정하고 착오가 일어나나요 아니잖아요 외부 신호 뭐 타이머에 의한 거나 키보드로 사용자가 막 인트럽트를 걸어버려요 열심히 어느 사이트로 연결하고 있었는데 중지 버튼 막 눌러버리고 컨트롤 Z 막 눌러버리고 그럼 이런 것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인트럽트는 뭐라 그래요 비동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내부 인트럽트는 내부 인트럽트는 왜 동기적이라고 하는 거냐면 얘는 동기적이에요 왜 동기적이냐면 하나의 명령 처리가 끝난 시점에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명령 처리를 다 끝내고 났더니 0으로 나누는 명령이었어 그럼 인트럽트 걸어야지 이거 오류인데 이런 명령 잘못된 명령인데 하나의 명령 처리를 끝내는 진행 과정에서 봤더니 뭔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어 이 명령 처리가 끝나는 이 시점에 인트럽트가 발생한다고 해서 얘는 동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 처리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명령어야 그러면 이제 명령 처리 끝나면서 뭔가 배드 커맨드 그 에러를 띄워야죠 명령 처리를 하다 보니까 뭐 크리티칼 섹션 임계 영역에 막 접근하래 그러면 접근할 수 없다라고 에러 메세지 띄워야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명령이 끝나는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동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인트럽트는 동기적이다 라고 보는 거고 외부 인트럽트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득돼도 없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예고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동기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만 딱 이해했어도 최근 기출문제 다 풀잖아요 제가 항상 명져되지만 기본이 중요하다 유상통 정규이론이나 우리 정규이론 기본서에서 정리했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확히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아 벌써 2시간 돼가네 빨리 끝낼 거예요 이것까지만 풀게요 인트럽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게리직 16년도에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인트럽트가 추가된 명령어 사이클은 인출 사이클, 인트럽트 사이클, 실행 사이클 말도 안 되죠 실행 사이클이 아니라 실행 사이클이 먼저 오고 인트럽트 사이클 가야 되죠 여기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행 사이클이 항상 끝나고 인트럽트 사이클로 들어가느냐 그렇죠 실행 사이클 끝나고 인트럽트 사이클 들어가죠 175명으로 줄었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의 명령이 실행되는 과정에 아무리 인트럽트 요청이 들어와도 실행을 끝내고 인트럽트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출 사이클 또는 이 사이에 간접 사이클 들어가고 실행 사이클이 쓴 이후에 인트럽트 사이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출 인트럽트 실행이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렸죠 게리직 문제 제가 맨날 이거 강조드렸잖아요 실행하다가 그 명령까지 끝내고 실행까지 끝내고 인트럽트 요청이 있었다면 이때부터 인트럽트 처리 들어간다 아마 이 그림만 제 강의 보시면서 한 10번 이상은 제가 그리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죠 다음 문제 컴퓨터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기에는 인트럽트라는 기술을 사용한다 동기와 비동기로 2017년 서울시 문제인데 우리 유상통 교재 이걸로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이거 풀 수 있잖아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다음 중 비동기 인트럽트가 뭐냐 비동기는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거죠 예정된 시간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인트럽트다 뭐라 했어요 내부에요 외부에요 저 외부 인트럽트죠 따라서 외부 인트럽트 종리를 찾아야죠 실행 중에 0으로 나누기 0으로 나눈다는 건 명령 처리가 끝나야 알 수 있죠 키보드 혹은 마우스를 사용할 때 그렇죠 정답 2권이네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이 뭐 나 입력할래 그러고 막 예정하고 입력합니까 아니잖아요 됐어요 프로세스 내 명령 실행 때문에 보호된 메모리 영역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무슨 인트럽트에요 그렇죠 내부 인트럽트잖아요 이해 되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내부 인트럽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풀어보세요 타이머에 인한 인트럽트는 뭐라고 했어요 외부 인트럽트 명령 처리할 때 오버플로우 접근 불가능한 메모리 접근 보호된 구역 접근할 때 잘못된 명령 실행할 때 0으로 나눌 때 이런게 전부 뭐라고요 내부 인트럽트라고요 CPU 내부에서 뭔가 명령 처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인트럽트다 이제 이해 되셨죠 또 질문하시면 안 돼 이거 그 다음에 인트럽트 원인이 아닌 거 정전 불법적 명령 오버플로우 0으로 나누는 경우 보호 영역 내에 주소를 액세스하는 경우 내부 인트럽트의 원인이 아닌 거 외부 인트럽트 찾으라는 거잖아요 뭐에요 정전 하드웨어적 인트럽트 정전 외부 인트럽트 타 명령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고 동기적이고 이제는 비동기적이고 외부 인트럽트 됐어요 프로그램 처리 명령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 인트럽트 프로그램 처리 중 명령의 요청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인트럽트를 묻고 있어요 뭐에요 슈퍼바이저 코란이에요 운영 체제에서 운영 체제에서 명령의 요청이라는 바로 이 말의 의미가 뭘 갖고 있는 거냐면 인트럽트 요청 신호선을 가지고 나 뭐 인트럽트 걸려서 하드웨어적 신호를 보내준다는 게 아니라 운영 체제가 뭔가 관리를 하다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명령 처리 과정에서 뭔가 명령을 이용해서 요청을 해서 인트럽트를 요청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소프트웨어적 인트럽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퍼바이저 콜 그 다음 컴퓨터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인트럽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쭉 읽어보면 처리하던 일을 잠시 보류하고 신호를 파악하여 정해진 인트럽트 수행된다 인트럽트 용류 외부 내부 소프트웨어 맞죠 내부 인트럽트를 트랩이라고도 하죠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외부 인트럽트는 불법적 명령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때 발생한다 뭐예요? 정답 4번이잖아요 불법적 명령이나 불법적 데이터 이상한 명령 데이터 영어로 나누는 경우 뭐 보호된 메모리 영역 접근하는 경우 다 뭐라고요? 내부 인트럽트라고요 처리 CPU 내부에 처리되는 과정에 의한 인트럽트 정답은 4번 쉽게 정답 골라낼 수 있겠죠? 자 수행중인 프로그램에서 영어로 나누는 연산이나 허용되지 않은 명령 어쩌고저쩌고 이게 바로 뭡니까? 자 스택 오버플로드와 같이 잘못이 있을 때 발생한 인트럽트 기계 검사에요? 슈퍼바이저 콜이에요? 제 시작이에요? 프로그램 검사 인트럽트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자 요런 것들이 뭐라고요? 내부 인트럽트인데 프로그램 검사 인트럽트 또는 뭐라고 하냐면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요런 문제 물론 이렇게 나올 리는 없지만 정리하면 요런 것들도 이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야 되네 인트럽트 처리 과정까지 하려고 했는데 파워포인트도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다음 다다음 2주 뒤에 2주 뒤에 너무 많이 만들어 놨나? 2주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2시간여에 걸쳐서 2시간은 좀 안됐겠구나 실제 수업시간은 1시간 반 되겠네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앞뒤 다 자르고 실제 수업 과정만 딱 인코딩해서 다시 올려놓을 거니까 다시 복습하실 분들은 보시고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립니다 너무 그 컴퓨터 일반 공부하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빠른 속도로 강의를 진행하시고 나중에 이제 복습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하고 어렵다 어렵다 생각하면 당연히 어려워요 누구나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정복을 해 나가시길 바라고 괜히 쓸데없는 유언비어나 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카페 같은 데 가지 마세요 거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카페 들어가시는 분들은 합격하는 물론 못한다 그러면 또 슬프시니까 합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지금이라도 빨리 끊으시고 쓸데없는 유언비어 또는 알바들의 쓸데없는 어제도 밤에 보니까 뭐하고는 알바 엄청 풀었던데 그런 거에겐 휩쓸리지 마시고 우직하게 공부하세요 필요한 정보는 제가 드릴 테니까 우직하게 하루에 나태해질 때 우리 이전 거 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16년도, 14년도, 12년도 그 합격수기까지 언제 다 봐? 너무 많아서 못 봐요 2018년도 합격수기만 봐도 341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보면 보셔야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 합격수기라도 보시면서 마음을 다지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선배 합격자분들에게 또 질문도 하시고 하셔서 힘도 얻으시고 이 유상통 안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 충분히 얻으실 수 있어요 물론 외롭죠 근데 그거 뭐 카페 가서 같이 외로움을 공유한다고 그게 뭐 엄청난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가 됩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외로운 싸움이에요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괜히 쓸데없는 걸로 시간 낭비하고 하지 마시고 이끌어드리는 대로 열심히 따라오시면 모든 분들에게 합격을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해요 선발 인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2019년도 개직시험에 역시 70% 이상의 합격자는 바로 여러분들 중에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장담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변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계속해서 노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할 거니까 앞으로 이제 많은 서비스들 이전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로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고 자 또 2주 뒤에 만날 때까지 물론 다음 주에는 유파바를 해서 잠깐 뵙겠지만 2주 뒤에 만날 때까지 자 인터롭트 정리했던 것 쭉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예습도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인터롭트 이어서 계속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과정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